168이 무서운 이야기 아무도 전화를 안 해 별도 알도 떨어졌구나 별 떨어지고 알떨어지면 죽음이지 살고 싶으면 당연하지 168이 별 떨어지고 알떨어지면 168이 콜! 랭콜! 나에게 맞는 대학을 못 찾겠네 공부가 재밌는 대학 없나? 저기 루 굳이 유학 안 가도 외국 대학처럼 나를 발전시켜줄 대학은 없냐고 아 그러니까 루 진짜 어디 숨어있는 거야 루터 대학교 있잖아 찾았다 나를 위한 대학 루터 대학교 이었기 수시 모집 9월 12일부터 18일까지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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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내자고 하지 말아요 나를 버릴 건가요 난 아닌 건가요 사랑해도 된다는 허락마저 거둘 건가요 그게 바로 다행히 루터 대학교 1.5% 진정한 2.5% 1.5% 1.5% 2.5% 2.5% 3.5% 3.5% 3.5% 4.5% KISS THE RADIO